컨테이너 문을 열자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. 방글라데시의 15살 소년인데요.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가 3,20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엿새 만에 발견됐습니다. 말레이시아 항만 직원들이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사람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. 컨테이너 안에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년은 발열과 심한 탈수 증상을 보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처음엔 인신매매를 의심했지만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래서 애들은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된다. 아이도 무서웠겠지만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